경례하는 최고리용도자 동지께서 은파근 대청리 일대의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하신 서식에 무한히 거무된 제1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이 12일 일제히 산림집 기초공사에 진입해서 24시간 만에 기초굴착과 기초충진 작업을 둘이 번쩍나게 결속했습니다. 두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감독들이 역할을 책임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단 30분이면 기초공사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세로 벽제 측정전투에 진입해서 막 다 끝내려고 합니다. 4단지휘부에서는 작전지휘를 면밀하게 짜고 들고 화선식 선전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면서 중대별, 서대별, 분대별 사유주의 경쟁의 불길 속에 다음 단계 작업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